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구요. 지금부터 하는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코리아서키트라는 기업이구요. 코드번호는 00781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 3월 4일 오전 10시 1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리아서키트라는 기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코리아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인쇄회로기판 즉 PCB를 제조 및 판매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PCB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도체나 전자기기들의 핵심 부품으로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수록 PCB의 수요는 늘어나게 되겠구요. 그에 따라서 코리아서키트의 실적이나 매출은 증가할 것이라고 증가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반도체 관련 업황들이 좋았지만 특히 올해에 반도체 수요가 급등하게 되면서 이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반도체의 풍기현상까지 나타난다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할수록 PCB의 수요도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코리아서키트 매출과 실적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가도 어느정도 우상향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코리아서키트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약 0.3% 정도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엄청나게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12,900원대의 지지선을 조금 지지하면서 반등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고점 한번 찍은 이후에 조정받고 다시 상승하나 했지만 이제 상승추세 꺾이면서 꺾임과 동시에 이제 지수조정도 같이 오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매도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는 정말 바닥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900원대를 지지받으면 반등을 주며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는 이제 지수도 어느정도 하락을 해서 이제 코리아서키트 또한 어느정도 하락을 했지만은 이 재무제표 살펴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면서 이제 그 여파로 어느정도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업황들이 매우 좋기 때문에 코리아서키트 또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어니성프라이즈만 나오게 된다면은 이 코리아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현재 이 주가까지는 회복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리아서키트의 실적을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4월부터는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로 수급이나 수급들이 몰릴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코리아서키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기업들을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반도체 업황이 매우 좋다 보니 이제 반도체 관련 소부장 관련 주들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이제 실적 시즌이 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어느정도 모멘텀 받고 상승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코스피 지수를 보시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 보시게 되면 약간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리아서키트 또한 보압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약간 하락은 했지만은 이제 중국 증시가 개장하면과 동시에 반등을 주었는데요. 중국 증시의 개장시간은 이제 10시 30분이기 때문에 이 어저께 10시 30분부터 반등 주면서 양복 마무리 했기 때문에 어... 오늘도 오늘도 그와 같이 비슷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증시가 개장한 이후에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반등을 주는지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지수 자체가 반등을 주게 된다면 아마 코리아서키트도 이제 약간은 강보압 상태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바로 상승을 해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어... 만약에 이 지지선 이탈하게 된다면은 마지막 이제 지지선인 12,000원대의 지지선도 있기 때문에 어... 이 지지선까지 내려올 확률은 매우 낮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만약에 12,900원대 지지선이 이탈하게 되면은 12,000원대 지지선까지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12,900원대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정도 리스크 관리하면서 비중을 약간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12,900원대에서 지지를 받으며 반등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반등을 주며 상승하다가 지금 현재 2구간대 매물대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 근간대에서 약간 횡보하다가 이제 4월달에 실적 시즌 되고 이제 실적들이 나오게 되면서 코리아 서키트의 실적이 많이 개선되게 된다면은 이 매물대 돌파하면서 상승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기간 같은 경우에 3거래를 연속 매도를 했고 연기금도 3거래를 연속 매도를 하면서 지금 어...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기관이 이제 매수세로 돌아서야지 조금 상승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의 기관의 이제 수급 동향도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이제 코리아 서키트에 대해 알아봤고요.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리뷰를 할 예정이오니 코리아 서키트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호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요. 가장 상단에 AP투자연구소라는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운데에 보시면요. 이 초록색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이 카테고리를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추천해 준 종목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2월 26일 저번주 금요일날 추천해 줬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오전 7시 14분부터 실시간으로 리딩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이제 먼저 전일 미증시부터 시황 부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9시 1분부터 추천 종목이 나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평소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이 저번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 추천이 들어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종목을 추천할 때는 이제 종목 명과 그리고 기준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이제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목표가에 달성하게 되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목표가에 달성했다고 알려드리고 있고요. 혹시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보시게 되면은 이제 쭉 보시게 되면 이제 오전 장 초반 시황도 지금 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어느정도 도움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